현재 15점 오늘 몇점으로 끝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이상한데 상태가? 아 진짜 아놔 뭐해 씨발 뭐하냐 이 새끼? 아 진짜 뭐해 너 그렇게 못해 씨발 뭘 착해 롤은 못하면 착한 거 아냐 잘해야지 넌 존나 나쁜 새끼네 그럼 아 조샤사님 100개 고맙어 저 정도면 착한 편이지요 아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제발 좀 침착하게 해라 침착하게 그거 아니라고 아 진짜 아 제발 아 이거 왜 먹는데 진짜 아니 왜 먹은? 아 진짜 나 오늘 시작부터 존날받게 하네 어? 씨발 짜증나네 진짜 하지마 그냥 씨발 아 뭐야 이 새끼 탑인데 르블랑 했어? 오케이 뭐 게임하자는거네 이니치 열었어 저 친구가 난 거기 호응할 뿐이다 아 다치해주네 조금만 쉽시다 이 새끼 샌척 존나하고 맨날 제가 다치야 야 그럼 뭐 어떡해요 내가 다치 안하면 쓰레기라고 욕할거면서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 애니비아랑 모르가나 내가 없는 스킨이라 좀 아깝고 이거 두개는 별서절 룬 안쓰니까 딱 하나만 더 나와서 재조합해야겠다 아 구 하나만 살까? 떴냐? 도배 한거 풀친으로 풀어달라 하지마세요 안풀어주니까 맨날 뭐 풀친으로 뭐 제가 뭐 그때는 뭐 미쳤었나봐요 뭐 이러면서 무슨 어? 뭘 미쳐 맨정신으로 해놓고 야 쟤네 수학 실패했다 개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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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영접해서 이렇게 살아나네요 아 안돼 한국어로 해 아니 어이가 없는데 한국어 공부해오던가 한국수업할거면 양심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런거라도 배워오던가 어? 시바 그냥 롤하는새끼들은 양심이 없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김치 좋아요 이런거라도 배워오던가 뭐 시바 성의가 없어 그냥 어? 공식도 먹어봐 어머니랑 아 아니 300개 고맙소 삐잉 김을잉 삐잉 김을잉 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방제 바꿨어요 그냥 마스터 솔직히 별거 아닌데 방제에 다는것부터 그냥 제 마인드가 좀 잘못됐더라고 제 목표는 금화인데 금화 달면 방제 쓰려구요 마스터 언딜러 없어 보이잖아 마스터 처음찍는것도 아니고 물주형 김을잉 들으러 왔습니다 아 재하다 초대하님 잘 오셨어요 아 삐잉 김을잉 아잉 아잉 고맙습니다 아잉 하하 그럼 나갈래? 어? 대전 미먼 수치 낮은 이유가 있었네 살아있는 필터가 여기있네 이러고 있어 뭐하지? 아 에반데 아 미친놔야 회복을 왜 찍어 씨바 역겨운 새끼야 지가 못해놓고 양심이 없네 유튜브 특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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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글에 답글 존나 많이 달래 근데 나도 봄 박창시절에 코 맞아본 적은 없어요 싸대기는 맞아봤는데 그 일진 일진이 맨 뒷자리였는데 뒷문으로 나가다 잠 깨워가지고 싸대기 맞았었어 안경 날라가서 그 줍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 어릴때 태권도 노라딜 때 끄는거 후회했어 진짜 검은띠까지 할걸 개새끼 돌려차기로 그냥 톡조가 날렸는데 진짜 태권도 제대로 배웠으면 저게 스무살 넘은 성인들의 대화가 맞나요? 쟨 진짜 중학생 같은데? 이산대나? 맞어 똑같아요 티어 높다고 뭐 그런거 없어 한 챌린저쯤 가야 이런거 없지 캐리 다은씨 하트 아아 아아 아 단땅이 아 아씨 아 더러워 어우 어우 아 소름 돋았잖아 두드러기 났어 어우 또 만났다 이정도 팀원 돼야 나랑 조금 클래스가 맞지 하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딜이 생각보다 안나오네 롤 잘하는 사람은 형이죠 이 협공에서는 님들 저한테 형이라고 하세요 방금 리신 보고 역겹내 하겠지만 결국 제가 틀어놓거든요 아 뭐야 인색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아 헤바잖아 아 뭐야 아 진짜 씨발 왜 써지냐 이게 끊겨줘 한번만 인석이 형 형 부캐잖아 어 인석이 형 진짜 믿고 있었다구 두번만 더 부탁할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씨발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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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